시작عد wahr 키오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을 여행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오시고 싶어하는 서울의 중심에 와있습니다 키웨이 과일 아니에요? 과일 말고는 딱히 fruit? an animal? animal? 오! 어디서 왔는지도 아시나요? 키웨이가 미국인가? 뭐죠? 여기 뉴질랜드라고 써있는데 아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 당연히 뉴질랜드죠 얘 이름도 키위예요 아 얘가 새예요? 네 새입니다 날개가 없는데 귀엽다 새가 날개가 없어요 노웨이즈 그리고 사람도 키위 뉴질랜드는 키위로 통한다고 보면 됩니다